화사, 화사 씨도, 화사 씨도, 계속 뒤에서, 맨 뒤에서. 일단 숨 참고 물에서 이거 하는 거는 자신 있으니까. 진짜 잘해, 근데. 기암바사이. 근데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. 기장어인데. 촉수 세웠잖아, 지금. 이번에도 저는 그냥 승부욕으로 들이받을 거예요. 들이받을 거야. 파자원에 기장어. 31 빼기 8 빼기 6. 왜? 31 빼기 8 빼기 6. 31 빼기 8 빼기 6. 왜? 31 빼기 8 빼기 6. 잘 많이 돌겠다. 31 빼기 8 빼기 6. 너무 어려운데? 좋아, 좋아. 이거 봐, 주이소 봐봐. 이거 봐, 장난 아니야. 어, 화사. 정념해, 화사. 진짜 진짜 물이 보여지. 아, 그런? 아, 아. 코로나에 지나고 있어. 어? 진짜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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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빨리 살려봤다. 어?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확인, 확인, 확인했어. 뺏어야 돼. 너무 반겨. 화사 안 돼, 빨리 잠수해. 빨리. 어, 뺏기 있고, 뺏기 있고. 뺏기 있고. 뺏기 있어, 뺏기 있어. 어, 화사 좋아. 어, 안 화사. 집안 싸움이죠. 어? 아, 못났다. 못났다. 진짜, 진짜. 야, 그냥 좋아, 그냥. 야, 그냥 좋아, 그냥. 야, 기한아, 못났다, 못났어. 아, 못났어. 어, 이거. 아, 너무 좀. 아, 이거. 고등본. 다시 빠뜨리세요. 17회 맞죠? 17회 맞어. 수술을 왜 이렇게 겁나 했네. 화사 승부욕이 장난 아니다. 장난 아니더라. 남녀와서 무슨 이렇게 방송에서 게임하는데 개싸움을 처음 봤어. 물속 개싸움 처음 봤지. 제 옷 다 까져가지고. 이게 물개싸움이라고 하죠. 그냥 엘부를 날려버려. 턱에 그냥 꼬자. 턱에 꼬지. 5 곱하기 6 곱하기 3. 5 곱하기 6 곱하기 3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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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쇼케쌈, 쇼케쌈, 쇼케쌈. 쇼케쌈해. 경 пут장이고 난 자고 없구만. 경 пут장이고 난 자고 없구만. 선회, 선. 90만. 아, 90. 아, 형님.